맛있지않아? 맛있지않아? 보너츠 있고 에그파르트 있고 샌드위치 있고 크랜베리 오이 싫어하면 빼먹어 맛있지않아? 맛있지않아 오히려 아예 안 먹어? 피클 있지? 그거는 먹었어 근데 이게 뭐야? 펜탁스? 좋은 거 같아 아이스크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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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진짜 아이스크림 들어갔어 좋은 거지 이게 어떻게? 야 왜? 아이스크림 아니면 설렘 아이스크림 설렘 잘 어울리지않아? 응 설렘만 먹을래? 응 제가 만나면 너무 설레여가지고 아이스크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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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스크림